link 여기는 썸마이트 스페셜클립 촬영 현장입니다. 이 영상은 전혀 없나요? 습관을 하고 올려줘! 하고 퍼지는 거 오케이 난 잘 안 품단스 재시지게 Let's play 난 피해 난 피해 얘들아 얘들아 코안도 느끼듯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가지고 이런 예쁜 느낌이 안 나와? 딱 여기까지만 딱 써줘야 된다. 마지막으로 한 번. 마지막으로 한 번. 이제 잊었으면서? 확 하지 마. 바빠. 오! 곧! 저 키레스 찍을래. 어. 오케이. 맞는 거예요. 이럴 때 그냥 찍어줘야 돼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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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래 아래. 정말 리듬 나가시는 거. 정말 리듬. 아. 이 아래. 맥주. 아. 아주 높아요. 왜 이렇게 이렇게. 왜 이렇게.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요? 아니 아까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간장게장 간장게장 생각하면 돌고 돌아 여기 있어 어떤 소원에 날 이끌려 셈없이 찾아가 난 꿈이라는 것도 잊은 채 너의 밤이 변했으면 해 마음을 보았고 make you so high I'll be in show ya 오오오오오오오 못 내 같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I'm ready for ya 몸을 먹긴 자 If I can make a super sauce 네 맘을 꽤들어 I got the power Super Supernatural Super Supernatural I got the power Super Supernatural Super Supernatural 저를 위해서 건더기를 끊어주세요 지금 건더기? 건더기가 아닌데? 뭐라고 그러지? 오늘 여기서 드리밍이랑 슈퍼내추럴 하람이 촬영을 했는데요 드리밍은 체리스를 생각해서 제가 쓴 곡입니다 약간 그 애절한 가사에 밝은 배경?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좀 담아보자 그런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닮을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Supernatural은 어... 진짜 타이틀 후보에도 있었을 정도로 그만큼 좋았던 곡인데요 되게 트렌디하고 리듬이 퍼라고 그리고 중독성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Supernatural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하람의 촬영으로 또 넘어가시죠 고고! 또 들리는 점검 콜리 기업이면서 자자 잠이 우린 아니 자자 샀어! 뭔가 이런 스트릿은 또 처음이어서 진짜로 여기가 LA 스트릿고 이런 뮤비를 꼭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 꿈을 잃은 기분이에요! 기분이 너무 좋아요! 그 다음 장소는 지하철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또 지하철역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시죠! 고고! 풀리지 않은 문제들 다 관찰나질까 복잡한 이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정말로 툭한 곡을 네 이렇게 저의 하라멜 촬영이 끝났습니다. 타이틀 포함해서 수록곡까지 해서 총 5곡을 찍었는데요. 체리씨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최애 수록곡은 바로 드리밍이라는 곡인데요. 드리밍은 제가 작사한 곡이어서 조금 더 애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런 곡입니다. 이 곡은 자기 전에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가서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다 체리씨를 위한, 체리씨를 향한 그런 진심을 담은 가서여서 마음에 듣는 곡을 추천합니다. 드리밍 많이 들어주시고 드리밍 포함해서 다섯 곡 다 모두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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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